여긴 홀리데이 빌라 인 이라는 4성급 호텔입니다. 동남아에 분위기가 조용하고 차분하고 괜찮아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렇게 찍습니다. 여기가 전격입니다. 조용하고 자연적이라 편안합니다. 들어가볼게요. 로비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가 체크인 하는데요. 여기가 전체 로비 분위기가 색 달라요. 재밌어요. 독특해요. 참고로 유럽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펜타이조동에서 체낭에서 약간 떨어진 곳인데 한산하고 조용해서 유럽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제 풀장 쪽이나 비치 쪽으로 가보죠. 로비에서 나오시면 여기 방들이 있고요. 저쪽은 이제 식사하시는 곳이고 여기에 이렇게 국사구요. 여기가 비치네요. 비치가 아니라 풀장. 와 좋네요. 여기 1박이 15만원인데요. 이 정도면 괜찮죠. 저 앞에 이제 바가 있고 여기가 좋은데요. 15만원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위기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비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바인데요. 비치 바 안에 풀장이 있어요. 바다를 저 3명 보이시죠? 이제 망중화를 보내네요. 진짜 망중화를 보내네요. 호텔... 동남아의 호텔이었습니다. 4성급이고 하루에 1박에 15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동남아 여행 오신때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동남아 여행 오신때 여기가 비치 쪽입니다. 이야... 분위기 나는데요. 이야... 저긴 또 뭐야. 아... 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홀리데필라인데 골란... 밖에서... 아... 여기가 이제 밤이다. 아... 올라갔는지... 아... 아... 좋네. 좋네. 대실대나? 세어봐야 되겠다. 나중에 팽대차장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사람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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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